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성 라이터 박완주라고 하고요. 오늘 방송 하시고요. 행사가 없으니까 오픈마이크가.. 오픈마이크를 신청하게 되었고 감성달피에서 되게 오랜만에 공연하는데 그동안 저희 취미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걸그룹 공연도 되게 열심히 하고 플러스 멤버분들 성북교를 대표하는 분이어서 저희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피노키오 피노키오 제가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 곡은 뮤지컬로 작사 작곡하는 곡이어서 피노키오 들려드리고 멘트 좀 이어가겠습니다. 기념키오 디노키오 디노키오 피노키오 피노키오 동아마을 유럽에서는 제페토가 개발하는 그 나무인역 피노키오 피노키오 루코린 긁어내고 팔다리 팔다리 조립하고 봉투조림 똥딱똥딱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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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반치면 피노키오 탄생성고 피노키오는 신이 낳았어 행복하지만 피노키오는 사고치거나 말 안 듣거나 말썽부러기 피노키오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고 코가 늘어나고 그래서 피노들은 피노키오 피노키오 디노키오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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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rvous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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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노키오는 학교가다가 누군가에게 Kabbalah tactics 공연시켜주고 행복했지 피노키오 지노키오 공연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 또 추우고 신이 나서 행복하지 이놈이 오늘 집에 못 가고 매니저에게 끌려당하여 감옥에다가 가둬놨은 거짓말하다가 코가 길어질고 고통스러워진 진을 맞히면 디노키오는 탈출성공 디노키오는 또 이동산에서 신나게 놀고 매니저에게 속이 빠꾸 디노키오는 탈출성공 디노키오는 아워 잤다가 노래 뱃속에 갇혀있다가 익숙해보면서 탈출성공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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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